아이고 네 어서오십시오 나오세요 예 연세도 많으신다는데 네 어서오세요 아 저 고운 변형을 신청하셨죠 아 우리 조은성씨 노래를 많이 태웠어요 아이고 떨려서 말도 안나오네요 노래는 자신있죠 노래도 잘 나이가 먹어서 잘 못해요 예 해보십시오 자 음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연세가 8학년 6반 우와 건강하시네 자 건강의 박수와 함께 노래 소개 듣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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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바로 정렬한 정렬성과는 상세를 던고 피어가는 곳 본배련던 왕이 없는데 내게 바로 여인님께 참치 못하는 남선을 하늘에 남는 곳 동전도 팔고서 이 꽃게도 끄는 그날 사장 두고 피해 두고 그누가 넘어가 하나의 고개로 내 영장 세상에서 다 한 주간 들려가지고 다 한 주간 들려가지고 내 영장 내 영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